오늘은 피부 미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부의 색을 결정짓는 것은 멜라닌 색소예요. 쉽게 말해 백인, 황인, 흑인 모두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됩니다. 이 피부뿐 아니라 모발 색깔, 눈동자 색깔, 우리 몸의 털도 다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피부색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피부를 보다 더 투명하고, 뽀얗고, 하얗게, 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멜라닌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이 멜라닌 세포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이 자외선을 애초에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선크림만 잘 발라도 된다는 거죠. 선크림을 밤에 바르시는 분은 없죠. 낮에 주로 메이크업 전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발림성도 좋아야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수분도도 좋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랑콤 제품을 좀 많이 썼었어요. 피부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좀 비싸도 그걸 썼는데 그게 저는 수분도가 좋고, 눈시림도 없고, 좀 발림성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브베이스 제품을 좀 쓰다가 요새는 피키너스 제품으로 좀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피키너스 제품이 제가 썼을 때 가장 랑콤과 좀 비슷한 발림성이나 어떤 수분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진 않았지만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요. 발림성이나 수분도, 텍스처가 저랑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몸 속에서 멜라노조미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씩만 마셔도 수분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나 요새 핫한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굉장히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미백주사, 백옥주사, 아이유주사로도 정맥에 직접적으로 투여하시기도 하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또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영양제로 드시면 좋은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비타민C와 함께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허브에서 이렇게 글루타치온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꾸준히 먹다 보니까 체력도 좀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톤도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고요. 원래 고려한 단지 비타민C를 먹었는데 다 먹었고 요 제품은 이렇게 요것도 역시 메가도스 1000mg 제품인데요. 제품 협찬을 받은 건데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 요것도 한번 먹어볼 건데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의 유지 작용과 인터페론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가 들었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초기에 침입을 했을 때 면역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감기의 호전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타민C는요. 체내에 쌓인 나비라든지 수음 같은 요새 중금속에 노출이 되기 쉬운데 요런 것도 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타민C는 피부 미용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멜라닌 색소의 산화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이 피부 속에서 수분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이 기저막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도 좀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게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것과도 깊은 작용이 있는 거죠. 나라마다 권장량도 다른데요. 아무래도 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체외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비타민C를 드실 경우에는 칼슘이온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요도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타민C는 산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나 그냥 식사하면서 같이 드시는 게 이 위에 무리가 없고요. 또 밤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쯤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생리활성을 돕기 때문에 밤에 잘못 드시면 잠이 또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 1000mg 메가도스 고함량 제품을 보면 이렇게 점심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여러 가지 야채나 과일 중에 의외로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녹차인데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굉장히 피부가 맑아지고 수분도 많아지고 촉촉해지고 항산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C는 70도가 넘어가면요.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녹차 잎을 차로 드실 때도 70도 즉 따뜻한 물에 오리시는 것이 피부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 비타민C 미백 성분을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데요. 일단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거는 고농도 순수 비타민C 앰플입니다. 주로 이렇게 흡수가 빠른 앰플로 이건 제가 쓰는 제품이고 광고성은 아닌데요. 앰플 용기를 따셔서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바르시면 좋은데요. 좀 다른 추출물이라든지 합성 비타민보다는 순수 비타민C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런 순수 비타민C 앰플 유는 무조건 10% 이상 함량이 돼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20% 이상이 되면 그거는 피부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극이 심해집니다. 10% 이상만 돼도 좋지만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12%, 13%까지 함량을 높이긴 하는데요. 요렇게 순수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르시면 비타민C 즉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요것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조효소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피부의 탄성, 탄력도도 좀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피부가 많이 예민하시거나 뾰루지나 여드름성 피부라면 이렇게 너무 고농도 순수 비타민C 보다는 다른 성분의 미백 제품을 쓰시면 좋은데요. 그 성분이 바로 비타민B3입니다. 비타민B3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식약처 고시 미백 기능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좀 분말로 사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여드름이 뒤덮여 있었던 시절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분마를 좀 사서 쓰고 있는데요. 일반 미백 기능성 제품에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마이아신아마이드보다 한 단계 위인 알부틴, 이 미백 기능성 성분을 좀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비타민B3도 미백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농도 순수 비타민C 앰플을 쓰실 때는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각질세거, 필링, 혹은 베이킹 소다 팩처럼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고 나서 쓰시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불긋불긋 울긋불긋해지고 가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 비타민C를 쓰시고 나서는 수분크림을 좀 덧발라주시거나 알로에 겔을 바르시고 마스크 시트 팩 같은 거를 얹어서 오히려 수분감을 충분하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하얘지는 데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꿀팁 기억하시고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지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아주고, 먹어주고, 발라주는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서 피부가 좀 더 맑아지고 좀 더 뽀얘지는 그런 효과를 눈에 딱 보이실 수가 있는 거죠. 기미, 검버섯, 검은 흔적은 이 생긴 거를 뽑는다 해도 다시 올라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 톤을 하얗고 뽀얗게, 맑게 만든다면 이 미움, 기미, 검버섯, 잡티도 덩달아서 같이 하얘지고요. 얼굴이 좀 더 깨끗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타민C 성분은요. 항산화가 되기 때문에 미백은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비타민C를 먹어주고, 발라주고, 막아주고 이거는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피부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비타민C 듬뿍 드시고 건강한 하루, 하얘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임도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